나를 위해 살지마 내가 가장 후회만 육신을 위해 살지마 바둑이 무너지고 성도 위에 달려도 제 앞을 먹지 못해 이 세상을 살리려는 맨넘트입니다 예수 이름 앞세워 세상이 도전하고 그리스도 한분으로 모든 문제를 입어놓고 빛만 우엘 부리며 참 생명의 빛이 쳐 이 세상을 살리려는 맨넘트입니다 어떻게 많은 구원인지 알고 앞선 전도자의 눈물 알며 예수의 빛이 무는 왕복을 들고 전도분도 일어날 많은 맨넘트입니다 시안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사리와 환경이 변해도 오직 고금만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기를 오직 고금만을 사랑하는 영원히 변치 않기를 오직 고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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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24 망대의 시작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랩런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랩런트 운동 시대를 여는 주역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 말씀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 훈련을 통해서 랩런트 망대 25시에 언약을 확인하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시대를 앞서 나가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만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시대를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틀린 언약을 붙잡았던 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일곱번 재앙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정확한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틀린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던 겁니다 자신들이 정확한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틀린 언약을 계속 붙잡다 보니까 결국 어떤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보금을 막는 자리 오히려 보금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앞장선 자리에 있게 됐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로 인하여 따라온 결과는 후대들이 계속해서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일곱번이나 들이닥치는 그 재앙을 통하여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랩런트 운동 시대입니다 이 랩런트 운동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열쇠는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내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 후대가 올바른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우리 후대들이 그 올바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때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 시대를 살렸던 랩런트 일곱 명처럼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야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혀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고생하며 살아간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바른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 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 정확한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 어느 정도였습니까?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 꿈에 나타날 정도로 정확한 언약이 계속해서 요셉에게 24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로 인하여 나타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그 현장에서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은 변하지 않았죠 그 언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흔들릴 필요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중요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총리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은 한 번도 흥분하거나 자기의 생색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언약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갔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적인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바울 또한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전까지는 틀린 언약을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산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보금 가진 자들을 죽이러 다녔죠 잡으러 다녔죠 굉장히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금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을 뭐라 표현했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반대되어 하나님과 다른 전혀 다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정확한 언약을 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그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언약을 붙잡은 순간부터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보금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던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을 보시면 나는 앞으로 보금 외에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금을 깨닫고 보니 보금 외에 다른 것들 내가 자랑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정확한 언약은 언제 선포되어지죠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에서 정확히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때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스스로 말씀을 붙잡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꿈에서 하나님이 나를 나타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언약으로 이때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부터 우리 안에 24망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24망대 무엇입니까? 우리가 24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그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주목하여 보는 것이 바로 24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애를 했을 때 저는 저의 지금 아내죠 저의 사모에 대해서 24 했었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연애 초기 때는 항상 24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갖고 밥은 먹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항상 24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게 가장 나의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그것만큼 이게 24인데요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갖고 우리가 가장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 속에서 24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24 망대가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24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5시의 망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은 24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25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24의 망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가둬야 되고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관심 가져야 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24의 망대는 말씀 24 망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생명이오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매주 예배하는 시간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정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진 배경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해요 아 이 말씀은 나와 안 맞아 나에게 맞는 말씀은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과연 진짜 맞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모습을 아시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우리의 한 주간의 응답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확인하셔야 됩니까 언약의 하나님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상태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해야 돼요 그 말씀에 24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야 되고 한 주간 동안에 모든 방향을 그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 24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세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이 시대에 전도운동할 남은자 랩런트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시대에 랩런트 운동을 일으키는 이 시대 속에 랩런트 운동의 주역인 교회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그 랩런트 운동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떤 응답 받을 자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언제 놓치기 쉽습니까 문제 만날 때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람 간의 갈등 속에서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런절런 일들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놓치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보이는 것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 들리는 대로 그런 정체성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아 내가 랩런트라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특히 우리 자신을 딱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모습에 개배 차이가 너무나 나지 않습니까 랩런트 사역을 하다보면 랩런트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보금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데 왜 나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랩런트로 부르셨다는데 왜 내 성적은 이 모양 이 꼴이죠 전부 내 모습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망대 24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과 만남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도 전부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인지 어둠의 아들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치유할 랩런트인데 그거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른 채 문제에 빠져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씀 망대 24 세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 좌절하고 낙심하며 자신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으로는 결코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겠죠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형들이 막 말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다면 당장 도망갔을 겁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벌벌벌 떨면서 근데 이 두 랩런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한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던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 시대 살릴 주역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앞에 나아간다 분명한 정체성이었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달할 자들입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살아나고 후대들이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올바른 나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말씀 24망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주 강단의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여름 훈련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받았죠 리더 대회를 통해서 또 세계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HRC를 통해서 또 우리 랩런트들은 각자 부서의 수련회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무엇으로 붙잡아야 되냐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저희 고등부 랩런트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름 훈련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노트에 있게 하지 말고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게 결국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노트에 다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함 아닙니까 결국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기 위함 아닙니까 그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말씀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인 모든 자들에게는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응답으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 말씀 속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나와 우리 가정은 영원토록 랩런트 운동 속에 있겠다 이게 제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도 매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24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끔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청소년들과 몇몇 랩런트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언약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자신의 삶과 문제 속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자신의 어려움들을 얘기했을 때 강단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확인해라 하면서 말씀을 딱 전달하면 어떻게 반응하냐 그건 말씀이고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고 내 삶은 따로 그래서 문제 만나면 말씀과 상관없이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아둥바둥거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24의 망대를 세운다면 그 말씀이 곧 뭐가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문제 속에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응대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24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24의 망대는 기도 24 망대입니다 기도 24 망대를 세우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도로 하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기도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보통 무엇으로 시작하죠? 거의 대부분 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불신자들은 대부분 하루의 시작을 염려로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합니다 또는 반대로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야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따라온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생각하는 것으로는 안 돼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비우는 명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삶은 나아진다고 말은 하지만 결과는 똑같죠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그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역사시게 되어 있습니다 2사에서 62장 6절에서 7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하죠 파수꾼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요즘에 우리 본부 말씀을 통해서도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침이 언제죠? 눈뜬 순간부터라고 얘기해요 눈뜬 순간부터 밖에 스케줄이 있어서 나가기 전까지가 아침이다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라 하십니까? 호흡하면서 393 기도 계속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시대 살릴 응답과 증거들이 내 안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뭐예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현장에 그 응답들이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점심 때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내가 보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시간 낼 필요가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럴 시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은 보이는 모든 것 생각나는 모든 것 기도로 연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밤에는 조용한 곳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어라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루를 정리하면서 깊은 시간을 꼭 가져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 24의 망대를 세우게 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는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저주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몰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 만난 최고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24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정신문제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근데 그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아무도 없고 날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근데 우리는 다르죠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옆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24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24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나에게 누려진 것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참 행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 24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 참된 행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걸 누렸던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진짜 행복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었죠 오늘 이 고백이 모든 성론님들에게 회복되어지고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 24 망대를 세우면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에게 주신 그 권세가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종교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막 드립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언제 하냐 어려운 문제에 당할 때 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아니고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를 살펴보면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왔다? 큰 문제 당한 겁니다 큰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면 가끔 막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막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밖에 간질기 나면 뭐 때문에 그렇죠? 문제 해결되기 위하여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기도의 본질은 아니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때문에 문제 당하면 그 사람한테 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기도입니까? 나중심의 기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기도 아닙니까? 종교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시자마자 마태복음에 우리가 바꿔야 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38의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138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시대를 앞서가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돕고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현장의 흑암, 저주, 재앙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24 누리면 됩니다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24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우리 현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하는 비밀을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서 누리면 됩니다 그 시작이 언제요? 바로 예배 예배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망대를 쌓고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의 기도 24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 24의 망대는 바로 증인 24 망대입니다 증인 24 망대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먼저 말씀 24의 망대를 우리가 세울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성취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이 응답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안디옥 교회를 들 수 있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이게 플랫폼의 내용입니다 말씀 24의 망대수를 딱 세워놓고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 응답과 증거를 보고 몰래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빛의 응답이 있으니 밤에 속해 있는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24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들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당연한 응답을 증거 24의 망대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파수망대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24의 망대를 세웠는데 현장에 사란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짐과 함께 그 현장에 참된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도 24 망대를 세웠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딱 세운 이후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경건과 능력이 이 사람을 이룬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놨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될 증거의 망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24의 망대를 세워놨는데 그 응답을 누렸던 주역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사란의 망대가 무너지고 참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성에 어떤 일이요?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빛을 전달하는 파수대를 세울 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될 증거의 망대가 바로 안테나죠 지금 세상이 전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없고 네가 하나님이다 네 안에 참 하나님을 찾아라 삼단체 종교단체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통해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소통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야 된다 해도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24의 망대 기도 24의 망대를 세워 그 속에 나타나는 증거와 응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증거의 망대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섰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물어보는 그 왕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네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그 질문에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그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소통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 보세요 아까도 확인했지만 이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 계속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 같겠죠 대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때의 다윗의 고백은요 어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테나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안테나인 겁니다 하나님 없다는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증거 24의 망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는 성삼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에 반드시 보좌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보좌의 소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시공간 초월 237 살리는 빛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는 것과 함께 그 영혼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삼시대 살릴 응답을 우리의 손안에 쥐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응답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24의 망대를 세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24의 망대 기도 24의 망대 증거 24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25시의 망대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응답의 증인들로 현장 정복하고 다스리며 치유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현장 살릴 주역들로 빛의 아들 낮에 속한 자들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24 망대를 세우는 시작인 줄 믿고 내 현장에 말씀 24 기도 24 증거 24 의 망대를 세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현장과 업 속에 25시의 망대가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만앙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24 망대를 세워 현장에 경고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며 현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의 역사에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전도자들 발걸음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